OK 안녕하세요. 아시아프입니다. LED를 끈을 이렇게 굉장히 펼쳐요. 메탈로 이루어져서, 진짜 메탈이에요. 빨간색이 아니라 정말 메탈으로 이루어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메탈이에요. 메탈. 자, 수업도 됐네요. 적으시면 메탈이 되어있는 제품이 되어있습니다. 하브스키드까지 하면 너무 무거워서 뗐습니다. 자, 그리고 LED를 껐다가 켰다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LED를 이쪽으로 껐다가 켰다가, 그렇죠? 그리고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스위치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있습니다. 전기 다뤄볼까요? 부드럽게? 부드럽죠? 13티에요, 13티. 자, 13티는 굉장히 부드럽죠? 자, 속도보다는 초크.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초크. 부드럽게, 자. 오우, 좋았어요. 켜쳐볼까요? 어우, 부드럽죠? 이야, 그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13티에요, 13티. 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잡히죠? 포크도 좋고요. 자, 브레이크. 어, 너무 어둡나요? 밝게 되셨을까요? 밝으니까, 밝으니까 안보이네요. 너무 어두우니까 안보이네요.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도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멋진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냥 옵션도 많이 바르기도 하고. 자, 내부 쪽에 모텔 새끼도 다 엎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서버도 다 교체했어요. 서버도 다 교체해야죠. 업그레이드 했죠? 서버도 다 교체해야죠. 서버가 무지붙 빠르죠? 저거 봐. 자, 빠뜨려가지고 2,3티. 자, 그 다음에 힘. 저기, 그 부분. 딱. 1단 2단. 발오르시죠? 그 다음에, 자, 발오르시죠? 자, 발오르시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슈퍼 울트라 서밋 타노스는 이따 나올거에요.